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고는 있지만요,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많이 안 좋다 걱정을 하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오전에 상승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오늘은 아예 매매를 쉬는 분들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바로 이틀 전보다는 거래량은 좀 더 늘어난 모습이었지만 대신 거래대금은 좀 더 줄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대형주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그냥 보유를 하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대신에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리는 비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기대를 하면서 또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뭔가에 대한 관망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시장에 대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만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고 이것 외에는 호재거리가 잘 없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분 자체에서 경기에 대한 회복 시점이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타고 항상 상승을 해왔습니다. 항상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또다시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또 붙으면서 상승할 때가 있었던 것이 바로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잘 지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이 강세입니다. 광물협정 체결이라든지 이슈가 있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상승분을 크게 이끌만한 이슈였나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 반등은 아니고 저는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았다. 저는 그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협력을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중국이고 다른 한 군데가 미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지금 현재는 글로벌 광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니켈 광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인도네시아가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리튬 광산에 대한 이슈인데 우리가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해서 또 중요한 성분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니켈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양극재의 70%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지금은 미국의 IRA에 대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국내 배터리 공장도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리튬에 대한 함유량이 70%이고 니켈에 대한 함유량도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신에 거기에 양극재에 대한 제조 단가는 영업 비밀이라는 거죠. 회사 비밀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제조 단가를 제조하는 회사 말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IRA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게 된다면 광물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런 양극재에 대한 가격은 결국 국내 포스코프채임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그룹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의 위치가 될 수 있는 과정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과정은 상당 부분 눈여겨봐야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도네시아가 니켈이라든지 리튬에 대한 부분은 양극재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제조 단가는 영업 비밀이라는 것까지 꼭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코프로 형제가 강세인데도 코스닥 낙폭이 큰 걸 보면 정말 오늘 시장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지수 방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동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수출 호조가 나오고 있고 또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반사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공장을 조기 완공한다는 목표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장병 합의가 됐고 그것이 이제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약 40%를 돌파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기차라는 것은 HEV와 우리가 PHEV를 포함해서 총칭해서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에서에 대한 계약의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면 현재부터는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에 대한 부분, 선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긍정적인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본다면 현대위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차에서 만들어지는 자동화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들이 대부분 다 현대위아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대위아에 대한 발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기업도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보다는 미국의 땅덩어리보다는 훨씬 더 크죠. 우리 옆으로 한 8배에서 9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물류에 대한 이동도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재평가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현대그룹사를 전반적으로 지금은 애들로서 봐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 현대모비스는 또 지분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은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네이버가 더 정확한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율주행 쪽도 좀 살펴보자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율주행에 대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의 초지백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레이다와 라이다의 최신 기술이 탑재되는 것이 로봇 청소기들인데 자율주행 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일종의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현재에 대한 이슈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낙폭과대가 컸기 때문에 바닥 권역에서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대장주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현대 오토웨버를 본다면 우리가 개별주적인 부분 자체에서 수급이 가장 강하게 붙어있는 기업이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은 유비벨룩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20군데가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지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는데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아이나비를 통해서 현재 지도 데이터를 또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비벨룩스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는 과정 오늘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돌파가 된다면 내일 시장까지 다시 한번 연속적인 상승세를 그려낼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K가스인데요. 오늘 좀 실적을 기대가 높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도 했죠. 어떻게 전략을 삼아가면 될까요? 네, 우리가 간밤에 있었던 뉴스가 지금 현재 WTI 유가가 93달러를 장중 돌파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SK가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제 가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LPG와 LNG가 있죠. LPG는 액화 석유가스거든요. 그러면 석유 가격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SK가스를 저희가 선택했던 이유도 바로 이 LPG에 대한 부분, 본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전일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거래의 상승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겨울까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시위 극대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관련주는 창업투자 회사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알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창업투자 회사들, 과거 명량을 투자해서 데이트를 쳤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겠는데요. 대성창투였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 유명한 문구를 또 남겼던 것이 바로 명량이었는데 그 명량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대박이 터뜨렸던 기업이 바로 대성창투였고 심지어 대성창투 본사까지 이전했습니다. 이 일로. 그만큼 이제 창투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국내 10위권 안에서 운영 금액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국내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은 에이티넘 인베스트, 아주아이비 투자, 그리고 S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미래SF 벤처 투자가 국내 10위권 안의 회사들 중에서도 상장돼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캐피탈 및 또 벤처 투자 회사들이 많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성창투라든지 또는 큐캐피탈, 여신금융업체죠. 엔벤처 투자, 우리기술투자, 스틱인베스트, 나우아이비, TS인베스트먼트 같은 회사들이 또 존재하겠고요. 그리고 지분이라든지 계열사 관련된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플랜티넷이라든지 엘비세미콘이 계열사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우리가 갖고 온다면 에이티넘 인베스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한 번 더 큰 모집 금액을 했다라는, 유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이상에 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창업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련 유망업종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ARM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장 초대박이 났고 마찬가지로 과거 야놀자 같은 경우에 상장 초대박이 났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비상장업체들이 상장되면서 대박이 연결되는 과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창투자와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소개를 해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상단에 있는 3,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